현우정 범인 수사는 특수 수사국에서 낳는다 맞으라고요? 저희 국사량이 자신받아요? 찾는 게 우리 일이니까 거기까지가 우리 사무국 일이니까 그럼 또 저희는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클립질이나 하라고 다른 팀에서 너희들 대체 뭐라 하는 대냐고 무시하는 건 그렇다시거든요 오죽하면 매일 아침 눈만 뜨면 나와서 찾는 대상은 이 안에서도 유령이라고 봤습니다 그 여자가 진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 저희들끼리도 확신을 못해서요 그걸 이제 찾았는데 구경이나 하라는 그렇게 힘들게 찾았는데 아마추어를 내보내서야 되겠어? 송호진 씨 수사해 본 적 있나? 하게 해줘야 할 거죠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검색하고 클릭하라고 송호진 씨 뽑은 거야 사무직 공무원으로 경찰 흉내내라고가 아니라 그럼 왜 이를 뒤까지 보여주세요? 뭘 보여줘요? 보충장님 아셨잖아요 저희 빠질 거란 거 다른 팀에서 가져갈 거란 거 방금 전 그 사람들한테 처음 들으신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할 거 했으면 어제부터 눈꽃들 수 없이 바빠졌겠죠